대한성소공회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추진해온 가칭 새한글 성경전서 번역 과정이 현재 93%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한성소공회 정의원 사장은 오늘 열린 제123차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전체 성경 중 93%의 번역을 완료하고 25%의 번역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올해 상반기에 국내 보급된 성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5% 늘어난 39만 6148부가 발간됐다고 밝혔습니다.